덴마크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위해 저는 스웨덴을 먼저 가구요 터키항공을 타고 터키로 갑니다 터키항공 터키항공 되게 좋은 서비스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안마기 등이 있다고 하던데 마사지로다가 생을 녹여놔야 되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돌아가고 있어요 1800평이면 말 다했죠 터키의 에어라인이 취향지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이런 규모를 운영한다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한국국토정보공사